트램플린 카이조 트램플린 카이조 스프링 점프가 잠깐만요 카이조라면서 이렇게 까지밖에 없는거야 헐 저 왼쪽에 항상 스프링을 가지고 와야된다 아 뭐야 위에 닿았어 아 진짜 아 아따 띵동 띵동 그만하자 이게 아 아 게임 안 끝나냐 게임 안 끝나 아 게임 끝날까기인데 이거 보너스 3개가 있다는건 끝날까기인데 아우 밟아도 되잖아요 근데 아 바로 안끝나는거야 그렇지 아 스프링 밟고 찔걸 그랬나 아 잠깐만 이 높이가 통리에 닿네 어 어어 뭐야 아 커비님 안녕하세요 결국에는 어차피 벽점프로 갔어야 했네 왜 왜 왜 신기록이죠? 아 왜 신기록이죠? 아 초반부에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목숨이 많이 없지만 맵이 잘 걸린다면 메모리 게임 메모리 게임 아이고 기억력 테스트인가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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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으 으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와우 굳이 오우 예스 오케이 저 한번 쳐가지고 망했다 싶었는데 되네요 아 목숨 몇 개만 있어서 깬 건데 아쉽네 야 아까 전에 그 한번만 실수 안했으면 잘함 기록 세웠겠다 아쉽네